안녕하십니까? CNI 뉴스 김나은입니다. 충남도가 내포신도시 첫 기업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앞으로 4개 기업은 2016년까지 1435억 원을 투자해 공주와 홍성 예산의 본사와 공장을 신설하게 됩니다. 도청 대회의실에서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전종인 우수 AMS 대표, 신우성 한국 바스프 대표, 장두훈 제이텍 대표, 정규식 미원화학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유치협약식이 열렸습니다. MOU 체결기업 중 특히 눈길을 끄는 기업은 자동차 부품 전문 생산업체인 우수 AMS로 내포신도시에 2016년까지 335억 원을 투자해 생산라인을 신설합니다. 안지사는 이 자리에서 내포신도시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기업 유치가 꼭 필요하다며 기업들이 충남에서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